농협금융인상 대상 수상자인 NH농협은행 투자금융부 김병동 팀장이 AI 극복을 기원하며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에 시상금을 기부했습니다. 농협금융인상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상으로 이번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병동 팀장은 M&A 금융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농협금융인에 가장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김병동 팀장은 우리 조직의 뿌리인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시상금 500만 원 전액을 기부했습니다.